마녀의 주제 마녀의 주제 마녀의 주제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삼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련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같은 기쁨 주시네 아련 동산 아련 동산 명랑한 자갈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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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